이틱이 사주는 거니까 니가 봐봐. 그래, 형이 모자. 싼 걸로 사자. 5만 원을 품쳤네. 너무 다행이다. 팝에서 마시는 거 꽁짜로 마시는 거지? 어, 맞아. 특이형은 정말 안 사. 못 샀어요?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에요? 백이 너무 큰데? 너무 많이 나왔는데? 예? 못 샀어요? 그 샀잖아요. 햄버거 5개랑. 햄버거 왜 5개 사요? 짠돌이. 나 돈 쓰면 안 안 써. 그냥 짠. 돈을 너무 안 써서. 백이형도 안 쓰잖아요. 날도 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다 하실래요? 나야, 나야, 나야. 나야, 나야. 나야, 나야. 나야, 나야. 비둘기.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너는 모측하는 걸 별로 좋아하냐. 하나, 둘, 셋. 너는 모측하는 걸 별로 좋아하냐. 하나, 둘, 셋. 이거 진짜 소라이구나. 이거 안에 펜슬 안 보이는데. 마이 라인. 네, 맞는데 이거. 입 닥쳐 말 꼬이. 입 닥쳐 말 꼬이. 입 닥쳐 애 꼬이. 개성이 욕해요. 아니, 밥부터는. 너는 많은... 못한 거야. 어떻게 시켜? 고고 많은 날 관리 안 하고. 이번에는 좀 그런 콘셉트 가지 말잖아. 야, 나 여기 오면 항상. 진짜 나 죽을려고 했는데 예성이가 나를 진짜 지극히 간병인이었어. 예성이가 나한테 하느님이고 주처님이고 신이었어. 코드들 좀 박수 한번 주세요. 예상하면 진짜 맞기 때문에 예상 안 할게요. 어떤 스타일로? 제가 이특시 스타일 따라 알죠. 차크만아. 차크만아. 아, 좋다. 아, 수지 누나. 뭐 챙길까요? 생수 챙겨주세요. 생수, 생수. 또 이특시가 굉장히 깔끔해요. 비장의 먹이. 돌돌이를 준비했어요. 신동이는 해결사 같아요. 어? 옷에 흘리면 안 되는데? 이특시가 흘리면 안 돼. 흘리기 시작! 시원이는 그냥 센터야? 그냥 센터야? 걔가 옆에 있는 거 이상해. 그치. 걔가 좀 사이드에 있는 것도 이상해. 흘리기 시작!